아 이런 일은 더러워 이거 장소 옮길게요 장소팔 옮길게요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구도처럼 안 돼 구도라고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그래도 줘 이 핸드폰은 어떤 브랜드인가요? 브이로그인가요? 네, 유튜브 시작했습니다. 근데 저는 안 나와요. 상대방, 연기자분들만 이렇게 찍고 나오는 유튜브인입니다. 제가 출연해요. 네. 아 근데 이 이브 봐야 되는데. 원빵 사수해야 되는데. 했어요? 시작했어요. 먹어볼까요? 나 보고. 11시에 다시 모이세요. 조도철 같은 놈들 납치해서 모아내는 거죠. 그놈한테 구형된 게 겨우 10년인데 그조차 제대로 살고 나오지도 않았어. 초범이라 깎이고 심신미약이라 깎이고 반성한다고 깎이고. 피해자들은 그딴 거 신경도 안 써. 더 이상 피자처럼 살 수가 없거든. 근데 왜 난 당신이 그 사람들에게 분풀이하고 있는 걸 볼까. 네, 아 좋아. 아 좋아. 오케이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발 너무 예쁘다. 손솜 딸인가요? 손톱딸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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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톱달 죄송합니다 안 추우세요? 갑자기 추워졌어요 예상치 못하게 제가 그래도 3월달 말까지 내복을 입고 다녀서 4월달에는 내복을 벗자 몸을 만끽하자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워져서 패딩도 입고 오늘 내복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낭패 그래도 연기할 땐 안 추운 척 여기는 이제 이미 마취가 됐어 정신을 잃으신 거예요? 네 잃으신 것으로 도망갔다 도망갔다 도망갔는데 다리 갈수록 다리 갈수록 그게 낫겠다 칼을 들이대려고 그러다가 떨어뜨리네요 이때 구울 때 들어온다 도망한다고 했어요 네 하나 둘 액션 둘 둘 둘 셋 둘 둘 ㅈ 둘 털덕. 타임 서서. 마치겠어. 털덕. 털덕. 오클덕. 1번까지. 하고. 이뤄야 되는데. 딩고, 이거 좀 말해. 괜찮아. 아 다 버리고. 자 갈까? 네. 왼쪽 furious 드라이데이